힝힝힝 화이팅! 리로이 화이팅! 리로이 이겨줘 아 나이스 나이스 레이저 써버리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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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보 타나카라는 분인데 타나카라는 분이래요 아 listening 전반 출발 후렴 Und 나이스 나이스 이렇게 잡다 우리 팀 할 수 있다 어?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우미보즈 아 리로이 왜 이렇게 1대5니까 듬직하죠 되게? 상대편으로 리로이 만나면 개빡치는데 리로이 왜 이렇게 듬직해? 재밌는 캐릭터요? 저는 단연 카즈아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힘내 리로이 리로이 아 오늘만큼은 저걸 왜 이렇게 막았노 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마카라가 주요 아 땡큐 서브젝트 땡큐 우와 나이스 나이스 콤보 아 뭐야 왜 이렇게 막았나 나이스 실수 아 지팡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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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까비 까비 까비스 잘한다 10주년이었나 10주년이었나 하여튼 그거 아 아니다 천만장 판매 돌파 기념으로 남코에서 그린거일거에요 1 1 1 1 5 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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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와 화단 다 먹는다 어 덮기 오 나이스 위에다 아 맞아 500만 나이스 레이지 알츠 레이지 알츠 유 아 리로이 왜 이렇게 멋있냐 팀으로 보니까 상대방이 있으면 개빡쳤겠지 네 맞아요 2선승에서 이기면 아 맞다 메모장에 저장해놔야겠다 아까 재기 한판 먼저 이겼죠 이 게임이 500만장이나 팔렸어요 쩌네 나이스 가드 제발 제발 나이스 기상킥 나이스 잘한다 아 아 역시 지오님 아는게 많으시네 저희방 에엠 매니저를 한번 해보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에엠 낙장 낙장 처음 썼다 지금까지 안썼는데 야 총경 안돼 아 제발 제발 이겨줘 잘한다 콤보 아 이타가 맞네 운이 안좋게 저걸 지르네 아 아 킹팡이 제발 기저귀 일어나라 기저귀 일어나라 기저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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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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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시류님 어서오세요 저 리로이 응원하는거 철권하면서 처음이에요 리로이 응원하는거 철권하면서 처음이야 아 리로이 너무 멋있잖아 아 컨셉 너무 좋잖아 스텝도 슥슥슥 하는게 왜이렇게 멋있네 리로이 저 드레드머리 휘날리면서 백스텝 보세요 아주 스바라시하네 좋아 좋아 그렇지 잘한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he ты 개 멋있어 몸통방치 드릴게요 나이스 아직 괜찮아 레이지가 켜졌고 나락 걸어버려 나락 걸어버려 미친척 나락 걸어버려 그냥 리로이 나락 개좋은데 끝났쫇 잘한다 미친척 3나락 미친척 3나락 리로이 나락이 카 tecnología 나락보다 좋거든요 나락거리지 않으니? 나락거리지 않으세요 나락거리지 않으세요 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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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안쓰는다 zombies 벽까지 보내주고 벽 심리 안쓰고 4 5 5 5 4 5 5 5 레드 있는데 3 4 5 성공해 맞을거에요 이분일거에요 말에는 한명밖에 없어 저분 마스터를 잘해요 오늘 저분 영상 좀 봤는데 많이 잘하더라구요 오 총경 총경 죽어주고 와 드리키 개념 드리키였죠 저걸 어떻게 막았노 저 나락을 막네 저기서 와 잘한다 뒷자세에서 최대한 잘 때렸네 자 오 방깨 나이스 기저귀 기저귀 눈치깠네 잽을 쓰네 기저귀 와 무빙봐 아니요 지금 여기 스코어 다 보여주고 있어요 떼용 기저귀 제발 이겨라 리로이 우와 우와 나이스 우와 혼나락쓴 척하다가 안쓰네 우와 저기 스크류가 되네 저렇게 하면 처음 봤다 우와 저런게 되는구나 우와 쩐다 나이스 나락컬고 아 제발 이겨줘 이겨줘 이겨야해 와 윈드밀 3번 4번 형 안깨네 윈드밀이랑 중단이지 좀 무섭다 아 끝났나 까비 자 피나 오 여캐대전 잘한다 낙지 잘한다 해산물이 먹고싶어지는 라운드야 바닷가 가서 조개구이 구워가지고 오징어회랑 철권하면서 그런생각하고있냐 뭔소리야 이거 오 막았다 나이스 나이스 어 자리가 맡겼네 잠깐만요 자리가 맡겼네 자리가 맡겨도 문제가 없애 있네 문제있네 아 데이콘님 어서오세요 나이스 나이스 와 우리 매니저님 잘한다 하하 들여다와주세요 오우 브라질리안 킥맞았다 와 저렇게 때리는구나 아 일부러 음 타수 바닥땜이라서 저렇게 때리고 플러스에서 후상왕보는 심리구나 이게 오 푸른 푸른 소리들렸는데 푸른소리들렸는데 헬권이 이렇다니까요 여러분들 잘한다 우와 가나요 가나요 어흥? 어흥 안쓰시나 아자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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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자젤? 유튜버 아이엇이 에이 에이 아유 에이 아잉 에이 에이 아이 них 아 아 아 아 에어 아 가 나 너 아 아 어 아 이거 다 맞으면 오예 실수 오 실수 오 기회인가요 오 대박 대박 근데 제가 안나오길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다 앞에서 끝내고 했으면 좋겠다 어색아 뚝딱 꽝 와 데미지마 와 오징어 데미지 저렇게 약하다 원래 상약 좀 오징어 근데 오늘 레버 적응이 안되가지고 아 솔직히 기권할까 이 생각도 했어요 진짜 오 다 때리면 이기는데 고2 와 아깝다 프레임이 조금 모자랐는데 아직 안 끝났고 아자젤 여기서 아자젤 아 까비 까비 스테인 오 오 인간팽이 짜란다 인간팽이 야 이거 왜이렇게 쎄? 데미지 뭐야? 죽을 이겼네 와 나이스 JPCJ 저분도 클라우디오 되게 잘하는 분이거든요 저번에 킹매에서 만났는데 저 클라우디오분 되게 잘하시더라구요 아 까비 잘한다 잘해요 저분 진짜 잘해요 와 죽을 피하고 오카킥이 오 기어있다지 절대 안왔네 호락스 온 트위치 땡스 포 팔로우 아 1대0 까비 일빵 생각보다 많이 안해요 생각보다 많이 아는데 근데 이제 한적한 데서는 그냥 키더라구요 뭐 다리위? 이런데 아무도 없을때는 경치 보면서 피더라구요 아 이거 맞는거 보고 때렸다 와 이야 이거 위험한데 아 아 아 아 아 아 파이팅 짜피나 파이팅 이겨주세요 아 근데 클라우드 신기술 무릎하고 찍어내리는거 있잖아요 후드기 너무 적어도 나태 맞는거 보고 때릴 수 있는데 오 오 오 나이스 네 마이너스 10이라가지고 아 14정도는 줘도 될거 같은데 아니 12는 너무 적어요 진짜 12는 너무 적어 되게 보고 칠 수 있는 기술인데 12 밖에 안된다는건 좋은 기술이지 5 5 5 5 5 6 5 5 5 5 6 5 5 5 5 4 5 5 저거 모르겠어요 저거 스크류가 안되는 기술인가 잡히나 안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전 스크류가 되는 줄 알고 아직 하지도 못했습니다 이거 다음이 저 아니면 다 다음이 저일걸요 나이스 기적을 보여주세요 매니저님 자리 바꾸기 아 로하이 까비 나이스 다리걸기 나이스 얼마 안 남았다 나이스 타이밍이 너무 어렵더라구요 너무 격하게 맞장구 치면 또 위험할 것 같고 어마어마한 자 이겨라 매니저님 이겨주세요 잡히나 화이팅 잡히나 잡히나 피해지면서 커킥 나이스 나이스 와 절대 안왔네 오 오 오 오 오 저걸 오케 막았어 나이스 오 대박 저는 좀 그 지역이랑 떨어져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 지역 간다 하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대박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어 나이스 라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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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실패했다 저거를 상대도 긴장했나봐요 저거 실패한거 오랜만에 봐요 어이구 대박 여기서 역전? 헬메아 여기서 역전? 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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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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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번엔 막았어 지금까지 중단 깔았는데 처음으로 막았어요 저거 와 처음 썼는데 감이 좋네 야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인데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인데 괴미..어? 오! 오! 이거 잘 끌고 가면 오! 와! 센스 쩔었다! 저기서 건져서 레드 맞춰서 필드댐 넣으려고 와! 센스 쩔었다! 멋있다 어릴들이 많이 내 눈에 입으셨으면 좋겠지? 하하하하 나오는 턱醒게너 내 눈알말라 그럼.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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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콤보 우와 와 하단만 쓰고 있네 방역기 때문에 나이스 잘한다 진짜 잘한다 봉산탈춤 1타만 쓰네 아 까비 콤보 안 나 와 저거 지옥이네 벽에서 아이고 죽틀려서 다행이었고 와 안일났다 아아 까비 까비 와 사이드스텝 쩐다 방금 진짜 거미처럼 들어가서 오 딱지 나이스 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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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여기서 아 라스가 누굴까요 여러분들 아 경기 저야 못하면 좋죠 여기 다 모여있나 보다 목표에 다 모여있나봐요 오늘 저 끝나고 저 팀은 회식하나보네 나이스 나이스 캐릭터가 많이 없어서 좀 멋있는 거 같아 자주 안하는 거 보면 좀 뭔가 뭐랄까 장인 느낌 나고 좀 멋있지 않아요? 우와 까비 코다리강정님 유튜브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구독 감사합니다 폭받으실 거예요 나이스 나이스 콤보 네 유튜브구독하면 여기 떠요 그러니까 해주세요 여러분들 헤헤 아 나이스 와 진짜 잘한다 아 그것도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돼지드론치기님 유튜브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거 먹어버려 전갈 전갈녀 아 이거 맞은건가? 맞았다 아 스탠드에서 맞았어 까비 전갈녀 힘내 어 어 맞으면 안되는걸 맞았다 아이고 조갈차이가 초풍이 뜨는데 맞는거 오랜만에 본다 라스 유저들이 잘 안쓰거든요 저거 아 횡 외로퍼 와 이겨라 제발 잡히나 아 진짜요? 그 그분 그분 개못하지 않아요? 이칼이라는 분 개못하지 않나 거품이야 거품 하하하하 손수비야 죄송합니다 나 선수비야 세상에 여기는 한국보다 초장에 많이 와가지고 이제는 알아요 옴 장인이에요 그분? 어허 그거 참 가지가지 안해 그분 와 라스 슈돌 오랜만에 보네 회복으로 피했다 메르스틴 오 나이스 횡 오지게 도네 횡돌지말라고 짠서 쓴다 오 나이스 까스아 야 이거 스탠드 아니지? 아 이거 스탠드로 맞았다 아니네 누군 자세에서 맞았구나 맞더라 그 퐁 야 뭐 진거보다야 더블케이오가 아 라스 왜이렇게 잘해 또 풀었는데 안풀렸네 구도 닦아주는거 피해주고 아깝다 아깝다 아이마스가 뭐에요? 아아 아이마스가 아이돌 마스터에요 누가 입고있었는데요? 취향분정해줍시다 우와 위험했다 안돼 아아 미리 프리셋에 있었어 아아 그렇구나 뭐 아이돌 파스터 좋아할수도있지 근데 아마 커마에 있었다는거는 매니저님 계정이거든요 저게 근데 매니저님은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상관없지 않을까요 간다 리리 오 기 모았어 방금 아 좌종 오 나이스 오 복음 갔나봐 나는 약 개구리님 팔로감사합니다 오 월바 쨍꺼 때리고 안되 아하 횡짬발이다 그냥 짬발 안하고 기다렸다가 횡짬발 했어요 와 잘한다 왠지 이거 다음 전거 같아요 왠지 이거 다음 전거 같아요 이 경기 다음 전거 같아요 미키오님이 맨 마지막 아닐까요 미키오님이 에보 8강 갔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 분 줄리아 장인이신 분 더블 펄스가 나오고 여기서 와 한박 시게 걸었네 야 라스 사기캐네 이거 라스 상이네 돈에 미쳐서 올라간 황금단 기가스 기가스 어렵더라구요 생각보다 상대할때는 기가스 개사기네 막상 해보니까 어렵더라구요 원래 진짜 몇몇 캐릭 아니면 진짜 안하거든요 근데 진짜 사람들 미션에 내가 눈이 멀어서 다른 캐릭도 해봤어요 기가스로 승급하면 뭐 만원 오천원 이렇게 시작했다가 황금단까지 가버린거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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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랍킥 야 저런 저런 소녀캐릭이 드랍킥을 날린다고 너무 무섭지않아 메간 미션은 태어나서 받아본적이 없어요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싶은 캐릭터를 해줬으면 좋겠어서 그런지 기가스는 진짜 극성팬이 은근히 있더라구요 기가스 미션은 몇번 받았는데 뭐래요 뭐래요 리리 분 진심 모드 저번에 저랑 집사하다가 제가 몇판 이기니까 음 나의 나의 진심을 일깨웠다 이래가지고 이겨줘 이겨주세요 오 진심 모드 이사츄 후추 판치 오 온투에 끊겼다 카운트하면 끝나는데 제발 오 나이스 와 이번에 하단 안쓰고 흘려질까봐 중단으로 못해놨어요 와 잘했다 진심 모드 화이팅 미친차 컷킥 미친차 컷킥 미컷 컷 컷 와 그래도 중단 깐다 라스분 되게 잘하네 와 나이스 와 많이 데렸다 거의 콤보 데미지로 쐈는데 으 야 이게 왜 콤보돼 아 저 13 아니에요 기상킥입니다 저거 이거 이거 머리 박는거 기상킥이에요 안돼 와 다리 짧아서 안맞는거 아니 리리 하이힐이 지금 굽이 한 9cm 되는거 같은데 그거를 못 때렸다고? 어? 아니 라스 코에 맞았을거 같은데 야 까비 하이힐 비싼거 좀 사라 오 나이스 깜빡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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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어야아 저거 왜케 잘해 야씨 난가 이제 맑은 이삭의 프로 이 사랑 해외 시리 시리 화이팅 아니 박스 개크길래 저는 뭐 이게 좀 뭐랄까 긴 칼인줄 알았는데 요만하네 이거 시회 오졌다 쉬로도는 힘들잖아 와! ап박해 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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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n's 바깥이 목도 못Flow기 포옹이 오리지 않을 것 같아 자 아까 저희 팀끼리 풀맵 좀 했어요 처음에는 진짜 한파도 못이김 지리치리한테 와 저기서 필살기를 써버리네 한패가 되는데 뭐야 아 이거 lky님 100비트 후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난 아이고 감사합니다 100비트 후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100비트 감사합니다 비트 후원 오랜만에 받아본다 나이스 땅땅 양자 풀고 아 이거 뭐지 왜 이렇게 잘해 진짜 잘한다 아 정말 잘한다 정말 잘한다 진짜 잘한다 막았어. 운 좋다. 아 까비까비까비. 진짜 뻔하게 안하네요 샤인을, 쩐다. 어퍼 타이밍 좋았는데, 노멀 히트를 안뜨네. 자 저기 벽강대는구나. 아 아깝다. 역시 일본사람들은 하단을 많이 의식하는 것 같아요. 다 흘리고 있네. 우와 세게 들어갔다. 나이스 콤보. 이거는 무슨 짓을 해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피차이가 너무 많아. 플래그 세우지마. 제발 제발 제발. 어디서 어디까지 가. 나이스 한방. 다행이다. 아 되게 조금 아쉽다. 다행이다. 끝나나? 다행이다. 우와. 야 지니티리산 사수가됐다. 다행이다. 어 랑춘입니다. 야 곰지존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렇게 좋아하는 곰지존 나왔네. 랑춘을 왜 응원합니까. 저도 가타상국인이지만 팀을 응원해야지.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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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수개. 으 벽가 안됐고. 나이스. 우와. 한방. 우와. 개잘해. 우와. 칠인 칠인. 개잘해. 확장. 확장 안되렸고. 와. 딜킷 세게 나온다. 오. 아이고. 벽개짐 끝났다 이거. 와. 스크류 센스. 화이팅. 화이팅. 히리치리 화이팅. 마신? 라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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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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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당연히 우리 편이죠. 우리 팀 편. 우와. 와. 레전드. 진짜 잘한다. 좀 신기하다 이제. 서로 다른 일본 팀에 한국인 두 명이 들어가있어. 신기하지 않아요? 코멘트가 찌리지 않지. 나이스. 공격대. 오. 조길때리. 오. 오. 조길때리. 안 나올 걸 알고 있었어. 와 랑추님도 대단하다 저게 안 닿을걸 알고 이탈에 바로 앉았어요 대단하다 곰 진짜 많이 했다는게 보이네요 와 저게 안 닿을걸 알고 있었다니 나였으면 어버버하고 있다가 못들었지 싶다 원래는 들키가 되어야 하는게 맞는데 곰이라 판정이 저래가지고 낮은 벽강 시키려고 덮어 1타 쓰고 궁뎅이 봤어요? 와 천재인가? 와 저 천재인가? 나였으면 생각없이 덮어 했지 싶다 벽걸이 완벽한거 봐 와 이거 곰이라 재벽강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때린건 현명한거였어요 잘했다 우와 홈런 레이지 아니고 다행이죠 너 퍼를 썼어 와 이거 바로 1타만 쓰고 연잡을 했네 아 공굴리기 잡기 떨네 둘다 한번 뜨면 끝난다 오 나이스 와 타이밍 한박자 꼬아서 좋았다 악마손 쓰다가 뜬거 같아요 카운터로 한번만 이겨줘요 한번만 지리 지리 사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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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오오오 가나요? 벽 가나요? 벽 왔다 하아 까비스틴 와 진자 아깝다 Douglas 요 스펙 헬로우 하와유 에이 헬로우 예전에 저기 뭐지 그 그 뭔데요 에루에고에서 대회했을때 유아유 토너먼트 했을때 스페이그가 한국에 왔었어요 그래갖고 에루에고 왔을때 사인찍자니까 어 슈얼이라구 바로 사진같이 찍고 그날 팔로워해주더라구요 오늘 트위치에 놀러와줬네 나이스 잘한다 너무 멋있다 아 작년이에요 그게 얼마 안됐네 빅다미지 글러브 카즈야스 글러브 아 카운트였는데 아 까비 까비 저희 팀은 다같이 있는거고 저는 내일 출근이라 아 이카리 글러브 저는 내일 출근이라 저는 제집에 있어요 일본에 아 제발 이겼으면 좋겠다 아 랑 kostbg 이렇게 이기나 이치리가 해줘야되는거 이건 Marv 대박 스팀 샤이님 어서오세요 와 한 번 더 썼네 우와 와 You see that? 와 지니어스 플레이어 치리치리 아깝다 클린히트가 아니었네 안돼 제발 제발 나이스 컬킥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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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리치리 와 미친스틱 와 우와 이제 남은 게 두 명이거든요 조타로상이랑 마사 두 명 남았는데 아까 들었죠 여러분들 이제 마사가 음.. 제 차례까지는 안 올 것 같은데 음.. 갈 것 같지 뭐야 조타로면은 저분은 또 프로씨잖아 그러면 에키녹스 적어야지 에키녹스 에키녹스 아 이름 너무 웃긴데 그러면 야 이거 이름이 한 줄 다 먹네 이거 와 잘한다 지리 지리 아우 kak고잇 kak고잇 워 오 기차지 저 분이 도쿄 FGC를 맞는거에요 도쿄 FGC를 만든 사람이에요 지팡이 2번 쳤어요 지팡이 2번 쳤어요 너무 잘한다 아깝다 오늘 팀한테 조타로씨의 버릇을 배웠거든요 아직 버릇이 안나오네 우와 질렀다 오 나이스 나이스 빅데미지 줬죠 아이고 까비 아이고 어 위험한데 아직 괜찮다 아 낙작 아이고 까비 막았으면 됐는데 카운트 아니었는데 아깝다 아 그래요? 아니 나는 린스 오늘 생각나고 한 번 했거든요 근데 오늘 캠 보니까 머리가 좀 정돈된거 같아가지고 아 그렇구나 아 저는 되게 린스에 좀 무지한 사람이었던거 같아요 머리는 나 믿어요 머리가 기셔가지고 신용이 갑니다 머리가 기셔가지고 저도 저도 샴푸만 하다가 최근에 린스를 집에 있는데 제가 토탈 5번도 안쓴거 같아요 제가 저도 한 번은 써줘야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어 야 조졌다 야 이거 안돼 치리치리 화이팅 아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 아 리 로 아까 우리 편일땐 되게 좋았는데 상대편이니까 너무 싫어보이네 아 미친 스틴 남넘가 봐 이제 우우우웍 집중 집중 레버야 한 번만 도와주렴 뭐야 1타 맞으면 2타 확정이에요 저게 어허 뭐야 누군가 왜 맞아 안전하게 무렴 안되지 내 레버가 아니어서 무렴 안되지 무렸나 무렴 안되지 무렴 안되지 무렴 안되지 무렴 안되지 무렴 안되지 너무 많음 나이스 나이스 K.O. K.O. 나이스! 까즈아! 올드네버 쓰면 펄 잘해줍니다. 화이팅! 화이팅! 까즈아! 야 이거 리로이맵이구나 이거? 아이고 아 이거 때문에 고른거구나 야 이거 천재가 어어어! 야이C 들어다니를 못하네 괜찮아 괜찮아 하단인줄 알고 뭐야 끝내야돼 끝내야돼 가자 K.O. 파이팅 라운드 3 vär아 탱 암 탱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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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팡이 뺏어 Do you know korea gamic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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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gamich no ok 어떻게 잡아내스 마사다 이제요 오 레오 했네 아 백이네 자꾸 오 라운드 2 fight 아씨 와 나이스 와 나이스 왜 오와 왜 쩐다 쩐다 라운드 1 라운드 1 아 아 안전 안전 라이스 어떻게 앉았나 하나 쓸 줄 알았는데 잘한다 하나 쓸 줄 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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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아하하 강퇴해줘 저분 라운드 1 파이팅 왜 아 야 이거 이건 바로 아 과감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이기다 아 제발 샌드 나이스 늦게 때렸다 일부러 아 왜 아 막놔 이거 막놔 도망네 아이고 아 아 아 미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맞다 애청자였어 아 저 친구 애청자였어 아 내가 하는거 봤단 말이야 아 맞다 아 아 맞다 마사 내 방송 온단 말이야 아 아 알지 아 아 아 마사 어떻게 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정말 미친짓 해버렸지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두 명이 남았구나 뭐야 이 로딩은 아 부끄럽다 달려가서 대쳐놨을걸 왜그랬지 오 나이스 오 나이스 대통하다고 쳐야겠다 진짜 에이 리사에서 말해봐 FBI 여기 좌피나시는 매니저 분 채널입니다 나 진짜 먹기차겠네 왜 어떻게 이렇게 해왔지 아 이게 버릇이 무서운거에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미리 TWT나 큰대회 나가기 전에 미리 내가 이렇게 실수해서 다행이라 생각해요 다음에 절대 안해야지 생각해 아 실수했네 아 마사가 저희 방 자주 놀러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레이저 쏘는걸 봤을거야 아마 웅실레버 빨리 왔으면 좋겠다 웅실레버 빨리 왔으면 좋겠다 맞짱님이 끝내줬으면 좋겠다 저분 엘리자 콤보 진짜 잘 넣어요 공중 레이저에서도 피했을거에요 저 친구 진짜 잘하는 애라서 와 뛰어놔 나이스 끝내으면 좋겠다 제발 나이스 제발 나이스 끝내으면 좋겠다 제발 있으나 오 있었다 헉 아 나이스 콤보 슬램덩크 뜨거운 코트를 가르면 너에게 가고 있어 나이스 슬랩크 어 저걸 건지네 우와 저 맵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와 반응 빠르다 저걸 들키할라 그랬어 안돼 끝내주세요 제발 정말 진짜 인기가 많나봐요 안돼 안돼 괴미친놈 패턴 쓰는데요? 괴미친놈 패턴 쓰는데? 어이구 큰일났다 어이구 다행이다 와 잘 때렸다 와 나이스 와 진짜 잘 때렸다 이거 이야 빅데미지 나이스 나이스 이야 세 번 넘었다 여기까지 가나? 콤보 아이고 와 저거는 기를 터트려도 뭐 맞는게 많이 약하니까 좀 다행이다 기술이 해주세요 풀고 슬램덩크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이게 왜 640밖에 안되냐 이거 나이스 끝내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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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줘요 끝내줘요 끝내주세요 고기 얻어먹자 상대방이 고기 사는걸로 가는거예요 한번만 이겨주면 되는데 다 쓰세요 기도 있겠다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너에게 가고있어 너에게 가고있어 좋았다 슬램덩크 역시 슬램덩크는 아주 명작이었습니다 고기띠 안고기띠 일본 도쿄산 고기 얻어먹을 수 있겠네 여러분들 짖꽃 도윽 정연 정연 이리오 미끄덩이 이리오 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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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